오늘 뭐 준비했다는 그 강신업이 녹취록 있잖아요 강신업 녹취록 그것도 그 문제거든 자 여러분 이 타임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강승규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해서 강신업 출마 못하게 만들어 라고 했다는 녹취록을 그대로 전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 중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공개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리 키우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진짜 강승규 목소리가 맞는지 뭐 여러분들의 강승규 목소리를 갖다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금 좀 기다려 보세요 뭐 좀 막 이리저리 좀 저기 하고 있어 두 번째 그 저기 누구죠 저기 강신업 변호사 그 출마 좀 좀 자제시킬 수 없을까 그래요 왜냐면 전선이 지금 그 이렇게 부위가 이번에는 당대표군 최고위원이고 부위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부위 얼굴로 쳐야 되거든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신의 한수도 그렇고 강신업 표시도 그렇고 저쪽에 민영삼도 그렇고 다 이렇게 막 우파 지지단체에서 나오면 굉장히 혼탁스럽고 그래서 질서가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꼭 강신업 변호사한테 나중에 다른 기회를 찾아야 되고 강곡히 우리 한프로님이 요거는 좀 책임지고 한번 좀 해봐 그러니까 내가 강신업 씨가 느닷없이 전혀 예상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나온다고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강신업이하고 검찰총장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검찰 그만두고 정치로 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한 사람이 때문에 너무 막역해 마개관 사이다 보니까 나도 좀 처음에 모른 척해서 한달동안은 근데 누구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같아서 도와주겠다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당선 되지도 않고 컷오프 될 가능성도 많아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여사님하고 쭉 잘나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팬클러 회장 때문에 구설수도 있어갖고 구설수가 나지 그게 또 그러면 여사님이 다시 소환돼가지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다 보면 야당에서도 씹고 그럼 그럼 그런 여사 뭐 씹고 탕각대로 했던 사람이 당근따나 설친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있잖아요 강변이 스스로 그런 것을 알고 해야되는데 그렇지 거기도 대가 좀 셀고 자존심이 젊나이 강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말을 잘 안 들어 자기도 얼마나 셌인데 아니 자기보다 훨씬 급이 높은 뭐 저기 홍준표도 아가리 낙처라 해보이고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써버리는데 그러니까 좀 사실은 나도 아는데 내가 또 접촉하면 또 이렇게 이상하게 또 안되냐 그러니까 한번 좀 적극적으로 꼭 이게 중요한 일이요 그러니까 제 말 좀 부위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나를 통해서 잘 친하니까 좀 주지 않으라는 뜻 아닌가 그렇지 참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 이 친구 지금 완전히 아기는 막 바람을 일으키고 막 여기저기 으쌰시 해주니까 뿅떴어 그래가지고 뭐 출판 기념회를 막 대대적으로 한다고 막 온 상황이 홍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저 조금 하다가 뭐 드랍을 하라고 그러든지 지금 뭐 내일 그냥 다 드랍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딱 추석 저 설 전회까지만 이렇게 하고 자기 존재를 알리고 그냥 드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 출판 기념회날이 설 지나고 이틀 후에라는 게 문제야 뭐가 등록이 아니 그 출판 기념회 한다고 지금 다세적으로 하는 게 그러면 출판 기념회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까지는 이미 그러니까 등록을 호진했으니까 펑클럽까지도 다 동원 내가 홍석 때 주제가 힘들고 그걸 일단은 미리 얘기할 수는 없고 출판 기념회에서 기념회에서 저 말미에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해서 그냥 나는 여기서 딱 이 에너지를 다 그냥 윤석열 성공해서 모으겠다 이렇게 딱 선언해버리면 되지 자구지간에 내가 이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으니까 미리 또 얘기하면 정말 기분 상해하니까 출판 기념회까지는 하는 걸 좀 지켜보고 차라리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컷오프 되게끔 그렇게 좀 여론조사 움직여 아니 그러니까 컷오프는 당연히 될 텐데 아니 그건 건의는 자기는 컷오프 안에 들어간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안 나오게끔 한 2, 3% 나오게끔 여론조사 기관 하나 섭외를 해갖고 아니 그건 안 나와 그건 안 나오니까 그건 걱정 안 되고 그래도 아니 적절히 해가지고 출판 기념회 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까지 딱 그렇게라고 내가 출판 기념회까지는 도와주고 여기서는 좀 접고 나랑 같이 어쩌쩌쩌쩌쩌쩌쩌 그렇게 그렇게 좀 잘 유도 좀 해주세요 강 씨는 변호사 강변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는 의정열 대통령을 짜는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래하는 거 사실은 내가 알아 그러니까 밤으로 낮으로 김근희에서 지키려고 아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 아니에요? 일단 하나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확실하죠? 그리고 상대가 강호농객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프로? 이 사람이 순천 출신이에요 전라도 순천 출신에 그리고 예전에 강신업을 지지했고 윤석열 지지로 돌아선 대표적인 호남에서 윤석열을 받아 지지한 변절자입니다 보수가 아니나보네 이 사람은? 그렇죠 일단은 그전에는 보수 우리 쪽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나봐요 뮌파일 가능성이 없죠 뮌파일 가능성이 없네 호남사 호남의 이낙은 쪽에서 너무 높은거지 그런데 이제 강신업이 이제 출마를 한다고 그러고 그럴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도왔던 사람한테 전화를 직접 해서 시민사회 수석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게 강순경 목소리 맞죠? 그건 확실하게 그리고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여론조사로 어떻게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KBS에서는 왜 저걸 보도를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론조사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컷오프를 시켜라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 지금 저게 강신업이가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가 5% 올라갔을 때 나온 얘기거든 아 여론조사가 올라가니까 급해서 막으려고 원래는 무시하고 있다가 5%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싹 다 이겨버리고 강신업이 한 3인가 올라갔었거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전광훈과 강신업이 손잡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돌풀으로 하니까 급해서 막는 거니까 여론조사로 빼자니까 5% 나오지 않는 여론조사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MBS 같은 것만 하자 요런 얘기겠지 자 일단 이거는 뭐 선거 개입을 넘어서 뭐냐 선거 조작으로 지금 추정이 될 만한 그런 녹취 내용이에요 여론조사를 어떻게 마사지 해가지고 특정 후보를 컷오프 시키자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얘기를 한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생각하냐 이거 엄청난 일인데 첫째 올해 1월 초순에 벌어진 일이니까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당대표 출마를 하는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해서 그래서 강신업 측 사람을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러니까 강신업 측 사람은 거기다 대고 또 밀정인 거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해서라도 컷오프를 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총선에 V 얼굴로 총선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얼굴로 총선을 진행 이게 말이 됩니까? 반가운 일이죠 아니 근데 윤석열이 총선을 실제로 진도 지휘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대통령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 세 번째 왜 걸림돌이 되느냐 자꾸 김건희가 소환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랑 뭔가 썸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강신업이 아예 사라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우리 변희자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아니 이거잖아 V의 윤석열한테 부담이 되니 네 김건희가 자꾸 소환돼서 네 그럼 강신업을 빼라 이런 얘기인데 강신업과 김건희가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건희가 직접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될 일 아니야 당연하지 왜 저렇게 김건희가 그걸 안 한 거지 안 하죠 안 했 거지 그러면 김건희는 강신업을 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시에 그렇죠 밀었지 이때 이때 왜 김건희가 이 강신업을 못 지켰느냐 하면은 이때 김건희가 설쳐되면서 나경원이 날리고 이런 과정에서 당이 발끈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을 그때 김건희가 나서서 나경원을 날리고 너무 세게 짓밟고가 나가지고 당에서 엄청 불만이 쳐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강신업은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래서 MB계들이지 그래서 그 나경원을 짓밟고 되는 보복으로 강신업을 친 거야 MB계에서 그래서 김건희 너 까불지 마라 당권 우리가 갖는다 이게 권위계와 MB계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강신업이 저걸 쥐고 있다가 이제 심평이 치니까 심평이 지금 치잖아요 검찰계대변에서 뒤에는 왔다 하고 MB계를 친 거거든요 강신업이가 강신업이가 자 심평은 지금 검찰계를 검찰계를 대변해서 MB계를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 TK 쪽에 우리 검찰하고 법조인들이 안 꺼지면 우리는 탈당한다고 합방을 한 거예요 당 쪼개질 수 있다 이런 얘기요 MB계들은 데리고 나가 워낙 선수들이니까 권위계와 검찰계가 지금 밀리잖아 손을 잡고 MB계를 지금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검찰계와 MB계가 손을 잡고 권위계가 권위계가 손을 잡고 MB계를 치고 있다 양동작전으로 심평과 강신업이 치고 있는 거죠 이런 고급진 정모를 유튜브계에서 최초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 여러분 좋아요가 2천개가 안 돼요 2만개 내줘야 돼 이거 아 이런 비하인들은 저는 또 자 좋아요 구독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할 수 있는 걸 다 좀 깔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게 MBC에서 터진 거는 아니 KBS에서 터진 거는 MB계가 또 권위계를 치는 거예요 아니죠 아 반대구나 권위계가 이제 그때 당한 강신업이 당한 거를 이번에 복수를 한다 받고 있다가 심평을 치니까 기회는 왔다 해서 강순규를 친 거죠 강순규가 MB계에서의 행동대장이거든요 맞아요 MB계가 하는 나쁜 짓은 다 강순규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앞에서 네 나쁜 짓을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을 친 거야 그렇지 김건이가 알게 됐잖아요 누가 이랬는지 누가 강신업을 날렸는지를 김건이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대단히 난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순규 수석의 대사를 이렇게 보면요 V 얼굴 그러니까 윤석열 얼굴로 총선을 치뤄야 되는데 김건이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분이 그 지혜의자 고객의자 오늘 한남동에 곡소리 나겠네 메시저를 났겠군요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미국 가니까 미국 가니까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설마 미국으로 튀었구나 김건이 안 가 김건이 안 가요 이번에 네 튀었어 튀었어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조문 상을 치렀잖아요 네 근데 김건이 씨 얼굴이 안 보여 그러더라고 나 이거 처음 봐 가족장이라며 아니 맏몇놀이 아니야 며느리가 안 보여 혹시 보셨어요 어디에 없었어 없었고 없었나요 아니 확인 안 해 주니까 다 무슨 가족장에 전광훈이가 나타난 가족인가 보네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은 못 들어가서 또 데모하고 왜 전광훈만 들어갔냐 해서 데모하고 있고 지금 가족장이라면 가족장이라며 하던지 아니면 다 공개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김건이 있었대요 김건이 있었던 사진을 갔다 봤다 봤댑니다 근데 이 정도로 서로가 뭐 지금 막 치고 박고 뭐 폭로가 나오면 언론에서 상당히 맞고 있는데도 이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심리적으로는 거의 분당상태 아닙니까 점점점 더 이 싸움이 격해질 겁니다 이 자리를 놓고 한정된 자리를 놓고 검찰계 권익계 MB계와의 싸움이 있고 또 있어 바깥에 박근혜가 또 있고 전광훈도 있어 움직였잖아요 박근혜 전광훈이 있기 때문에 이 박근혜 싸움이 처절할 겁니다 처절할 겁니다 저는 단일 되고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게다가 이번에 뭐 국민의힘이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총선에 지금 초토화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철규하고 유상현 싸움도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영남하고 강원도 애들은요 수도권 뭐 알아서 해 이거 먹으면 내 거기 때문에 영남권이 지금 폭발하는 거거든 이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다 글로 지금 꽂아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권익계건 검사계건 MB계건 수도권 수도권 TK분들이 인구를 늘려주세요 많이 낫는 수밖에 없네 이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그 좁은 TK에 지금 홍준표까지 껴있지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렇게 필요한 거야 일단 그 한놈 제거했고 근데 제거가 되나 이거지 입이 살아있는데 그러지 전광훈이 아직까지 어제 전광훈이가 자기 신당 만들어서 들어가겠다 보니까 전광훈까지 껴있어요 거기 지금 TK에 신당을 만들어서 들어가겠다 박근혜는 언제든지 뛰어들 자세고 그래서 폭발합니다 TK에서 YJ 선언분들 오신 걸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향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 부분을 진짜 묻고 싶어서 박근혜는 언제 들어올 거예요 박근혜 계열이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고 지금 윤상현 같은 경우가 경고 날리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박근혜는 이제 9월에 입장 표현한다 그러는데 이미 이제 친박들하고는 다 제가 박근혜는 다 결별했어요 친박이랑 같이 안 할 겁니다 아 박근혜는 그럼 어디서 제가 있는 거야 일단 그래서 원래 박근혜는 총선 때 나타나야 되는데 총선 전에 9월에 나타난다는 얘기는 9월경에 박영수를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박영수를 친다 그러니까 복수 이제 박근혜는 자기 명예의복부터 해야 돼요 정치를 담은 문제인데 이 상대방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되니까 겁을 먹은 거지 윤석열을 쳐야 되니까 근데 마침 박영수가 때 맞춰서 구속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박근혜 누경짚어 친거는 윤석열과 한동훈인데 네 어쨌든 총책임장은 박영수니까 9월달에 나와서 이제 박영수 구속 거론하면서 이런 놈한테 수사 쪽발했겠냐 나는 결백하다 했을 때 윤석열 한동훈을 빼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박영수를 핑계를 했고 일단 그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만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나타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내년에 나타나면 충분한데 자기 명예의복을 해서 가려면 지금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박영수를 치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박영수를 치면서 태블릿 PC를 물고 들어올 그럴 수 있고 태블릿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뇌물죄의 무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는 박영수라는 놈한테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9월 달에는 정치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해도 다 알아 세상에 윤석열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영수만 쳐도 윤석열이는 그냥 안전공자리지 그럼 박영수를 치다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도 연대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재명은 살아나는 거지 박영수를 계속 치면 칠수록 좌우 앞자 또 좌우 앞자 또 좌우 앞자 또 좌우 앞자